잘 지내셨어요, 선생님? 네, 잘 지내셨어요? 네. 오늘은요. 대토면을 먼저 하고 이 학장 이제 가야 되니까 제가 뭐 많이 하진 못했어요. 그러니까 이거 하면 할수록 자꾸 까먹고 그러니까 이거랑 얘랑 비슷하잖아요. 직장이랑 얘 가는 게 그러니까 얘를 이제 하니까 얘가 갑자기 이제 안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얘를 연습하면 다시 얘가 안 되고 뭐 하여튼 이게 실력이 느는 건지 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. 한번 쳐볼게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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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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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좋아요. 근데 이제 훨씬 더 노래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해볼게요. 생각하신 거 이상으로 로버터 많이 쓰셔도 돼요. 아, 네네. 어쨌든 쇼핑몰으로 딱 이렇게 예쁜 선율이 있으니까 여기를 너무 세게 안 가시는 게 좋고 좀 천천히 가셔야 되니까 이게 다 와야 돼요. 거기에 오른손이 입혀진다, 제가 봤을 때. 네, 알겠네. 어쨌든 무슨 느낌을 찍은 거 알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어우, 쉐이브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